거기 너, 우리 밥 맞지? 눈빛이 인상적이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광찬이다 나는 태웅이다 조태웅 영 강찬이 쇼팅을 끌고 갔을 때 진짜 쳐놨어 태웅아 형이 그만두지? 형이 그만두지? 형이 그만두지 형이 그만두지 공백이 없네 우리도 강차에로 가르타구 편의가 낫긴 낙제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조용히 살아주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야, whoever는 모르겠냐 난 난생처음 친구도 생겼고 그 신분은 빵신분은 그런 것도 안해 그러니까 딱 지구 있으라는 거 아냐 난 난생처음 친구도 생겼고 그만두지 그만두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. 근데 조태웅이 진짜 니 친구야? 왜 친구 얘기랑 이렇게 벌벌 떠냐? 어이, 조남쌤. 할 말 있으면 니가 와. 영훈의 친구 조태웅이 이런 놈한테 신경쓰기가 싫어. 영훈의 친구 좋아하네. 친구라는 놈들이 눈치우고 발발 떨면. 맨날 좋은 놈처럼 보니까 내가 다 쓰레기 같아 보인다 애가. 틀림아. 너 유치하게 무슨 그런 거. 유치한 거 몰랐나? 형, 나도 니 친구 맞죠? 너 쓰러지는 쪽이잖아. 콜? 미안하다. 용서할게. 영훈해. 친구.